강력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강력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이걸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골드만섹스가 자료를 냈더라고요 강력한 성장, 당연히 GDP 성장률이겠죠 GDP 성장률이 컨셉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게 그대로 나올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코어 PC가 의미 있게 하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는 세 차례 인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모순인데 이게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이렇게 모순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올해 4, 4분기에 2.5% 정도 전망치 플러스 2.5인데 이게 컨셉 예상치는 1.4를 훨씬 상해하지만 잠재 DGP 성장 전망치가 2.1이기 때문에 이걸 약간 상해하는 수준이라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GDP 성장을 높이는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의 잠재력이 빠르게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게 이민, 이민이 많이 늘어면서 노동력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력이 올라오면서 GDP를 올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요 증가 수요도 증가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서 소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수급 균형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지금 한쪽이 이제 불균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는 이렇게 되게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인플레어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필립스 곡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노동시장이 약간 사실 긴축되더라도 올해 예상되는 주요 디플레이션 요인들의 영향 공식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가 훨씬 낮은 이런 선행지표를 계속 따라 잡히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골디럭스 이상의 엄청 강한 소위 말하는 노 랜딩이죠 랜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침체나 얕은 침체도 없이 그냥 쭉 가는 올해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길게도 아니고 올해에만은 쉽게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다 좋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잘 맞추고 있는 탐리 같은 경우는 세 번의 금리 인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앞서 경제 성장이 워낙 세니까 그렇죠? 뭐 지표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번에 대해서는 이제 안 바라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연준에 어떤 나오는 내용들이 미국 경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어떤 코멘트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지난 2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이게 지금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고 주식에 좋은 일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좋다는 내용이 뭐 대다수를 좀 미루고 있어요 뒤에 다이원 같은 경우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다이원은 왜 이렇게 겁을 주죠? 뭐 이자가 8%니 뭐 이런 것만 하고 왜 이렇게 뭘 하시려고 그러나? 뷰를 바꾸질 않아요 매번 이렇게 하는 말 자체가 경고를 넘어서 거의 공포에 가까운 말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어떤 모델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델을 돌려봤군요 혹시 뭐 이렇게 하여간 뭘 많이 보시나? 이상한 거를 하여간 뭐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간 다음은 6가입니다 6가가 오늘은 좀 빠지지만 지금 보시는 이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자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해에만 혹시 최대 이제 20% 올라갈 수 있다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보시는 여기는 한 5%죠 첫 번째 유럽과 그러니까 유럽이나 어떤 서방의 몇몇 주요 국가들의 국가하고 오펙 플러스하고의 어떤 긴장감 당연히 유럽에서의 긴장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감산을 더 연장하는 경우 감산을 연장할 때 한 5%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이 미국 공급이 잠깐 미스하는 경우죠 그럴 때도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업, 미드, 다운 이쪽의 인프라가 손상될 때 당연히 유럽에는 그 라인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어떤 생산부터 유통까지 어떤 망 자체가 무너질 때 또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은 오늘 이란, 이스라엘 이쪽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란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미국 정부하고의 어떤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걸릴 수 있는 부분 마지막이 이제 호르무즈 해업 이쪽의 어떤 그 중급 공세로 통한 원유 흐름이 중단되면 이제 플러스 20%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첫 달에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 호르무즈 해업이 이렇게 올라가면 근데 만약 이게 길어지면 유가 더블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르무즈 해업이 공세겠죠 막힐 경우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다음은 야데니에서 나온 건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걸로 근데 지금 24년은 보시면은 섬이 높았다가 수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250 250 250이면 지금 현재 수준이 거의 뭐 적당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20 30배가 안 되는 이상 20배면은 5000이고 그죠 네 약간 뭐 5500, 5600은 좀 과한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25년이 지금 보시면은 276입니다 그 다음에 26년이 지금 보시는 302입니다 302 그래서 뭐 실적 베이스는 올라간다고 좀 뭐 계속 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PR을 멀티풀을 올리려고 안 해도 지수는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내년 내후년까지 좋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좋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버는 멀티풀에 의존하는 그 보송장 기업들 뭐 러셀에 있는 기업들 이런 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금리도 안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면 탐리가 말한 그 러셀이 50% 올라가는 건 좀 힘들어지는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냥 돈 잘 버는 기업 쪽으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그 골드만삭스의 불베어 마켓 인디케이터는 69%인데요 69%는 아직 시장이 고점이나 여기 보시는 그 베어 마켓으로 들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70이 넘어가서 70 그 중반까지 해서 그 보통 시장이 약간씩 꺾였어요 이 인디케이터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상승장 그 상승이 강한 쪽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 많이 올라오는 올라왔죠 이 지표가 그래서 이 지표를 구성하는 거에는 일드 커브의 그 수치 부분 이게 지금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치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힐러 그 PER도 지금 94% 높은 수준이고요 실험률도 89%로 아직 아직 높지는 않고 그 다음에 코어 인플레이션은 64 다른 부분들 ISM 이런 건 낮은 상황이고 옛날 과거에 침체를 가리키는 이런 지표들이 조금 높기 때문에 높고 이 밑에 이 부분이 낮아가지고 아직은 69% 이니까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 다음 변동성과 관련해서 대사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그림 보시면 변동성이 계속 한동안 올라왔다가 줄어서 한동안 이어졌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약간 꺾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난주에만 여기에 23%가 올랐어요 변동성 픽스가 23% 올라서 23년 9월 이때 이후로 가장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11월 이후에 주간 픽스 종가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우지수가 마침방송이 되지만 최악 24년 들어갔고 최악의 한 주 였죠 4월 시작하자마자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출발했는데 이번주에 또 뭐 앞서 지표 발표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CPI PPI 뭐 나오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올 때 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변동성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 그림은 이것도 야대니 자료인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거냐 지난주에 그 지금 옐런이 가서 너무 싸게 공급해갖고 그런다고 하지만 중국이 싸게 공급하니까 그래도 이 CPI가 내려올 수 있었다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미국 상품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많이 해서 미국 내에서는 당연히 일부 이제 효과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역효과가 난다 뭐 이런 뜻이겠지만 어쨌든 상품을 디플레이션을 수출해준 거죠 싸게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높다 안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리지도 못하는 거 제이먼 다이먼은 어쨌든 AI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합니다 증기기관 스팀엔진 왜 또 그 스팀 그 당시 산업혁명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 업무에 있어서도 가장 큰 이슈가 AI고 활용 활용 사례도 지금 마케팅이나 사기방지 위험관리 여러 개 사용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좋게 보지만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번 그 주주 연례사안에서도 상당히 안 좋게 지금 보고 있죠 앞서 뭐 이야기했던 근데 뭐 금리의 그 혹은 2%에서 8% 업무 바운드리가 큰 게 아니에요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최대 8%까지도 뭐 이야기하면서 그 8% 그 이상의 금리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 이걸 또 강조하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될 때 JP 모거는 그걸 헤쳐나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자화자처럼 뭐 하고 끝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마지막은 최근 지정학적 위기가 좀 높아지면서 국방 쪽에 좀 관심을 가지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방 ETF 두 개 가 있죠 일단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지정학적 위기는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어느 정도 긴장감이 지속되는지 또 하나는 신기술 AI와 사이버와 무인 시스템 이쪽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적용돼서 전쟁 형태가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전투기 날려서 안 싸우지 않습니까 드론 날려서 싸우고 있지 이런 변화로 인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이 늘어날 거라는 현재 이 방위와 관련해서 2023년 시장이 2조 달러인데 2030년까지 3.2조 달러까지 늘어날 거고 이건 뭐 연평균으로 그렇게 높은 성장률은 아니에요 6.5에서 7이니까 꾸준히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큰 거 이제 인베스코 에어로스페이스 요건 좀 큰 쪽이고 그죠 작은 쪽은 바네크가 여기에 스몰캡인데 이쪽도 마운징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쪽도 이제 왜냐하면 대형보다는 상당히 작은 드론이나 뭐 이렇게 첨단 다른 기술로 싸움 형태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런 쪽도 관심을 가시면 마지막은 소비자 기업 최근에 코스트코 룰루레몬 나이키 울타 맥도날드 다든 레스토랑 이런 쪽이 지금 안 좋은데 골드만삭스에서 이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경영진 발언들이 약세로 가는 게 아니냐 즉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임금은 정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생활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쓸 돈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외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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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외식업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웬만한 레스토랑들은 다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데 어려워지고 또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 이나 소위 말 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계속 좋지만 중산층부터 해서 그 이하로 대상으로 하는 업종 소비자 기업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최근에 로보텍스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글의 웨이모 연구 책임자인 드라고 앙굴렬로브 앵굴로아 이거 저기 약간 어시한 사람 같은데 드라고 드라고 이름이 이제 드라고 앙굴렬로브 뭐 이런 이분인데 웨이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설명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걸 이제 제가 요약한 건데 현재 그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 그리고 웨이모는 이걸 해결했고 여기에다 LLM을 통해서 추가 지속적인 개선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두 번째 단계에 있고 기술 효과를 입증했으며 배포를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주일에 수만 건의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또 모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테크 테크니컬 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차가 지나가는 그 환경 있잖아요 전체적인 환경 조감도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물에다가 라벨링을 했답니다 라벨링을 하고 그 라벨링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지금 양이 많아질수록 거리에 따라 4제곱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 내부 TPU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해상도 맵핑을 센티미터 단위로 해상도로 맵핑을 해서 만약 장애인이 이제 택시를 부르면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맵핑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시각장애인 같으면 1미터만 멀어져도 차가 온지 안 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최가깝게 맵핑을 했다 자기들은 그러면서 자기들 원래 이제 비교를 하죠 이제 카메라 전용인 테슬라와 현재 라이다 레이다 그 카메라까지 쓰는 웨이모하고의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택시를 저거공항에서 할 때 이제 라이다의 중요성을 뭐 여기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한 200미터까지 가시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뭘 더 멀리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카메라만 사용할 때보다 야간 주행에 훨씬 유리하다 이게 이제 선과 관련 문제가 있어요 뒤에 그 이야기할 텐데 차선이 이제 희미한 그 이렇게 국내는 차선도 자주 색깔을 잘 칠해 주잖아요 야간에 또 번쩍번쩍 그 야광되게 빛도 나고 이제 요런 그 선이 희미해질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하고 아 그 다음에 그 요거는 라이다를 사용해서 이 경찰관이나 건설 그 교통 노동자가 교통을 지시하고 있는지 해석하고 준수한다 요거는 오늘 보니까 테슬라 그냥 카메라로도 누가 그 이쪽 차선을 막고 이렇게 가는 거를 신호 수신호 해주는 거를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또 라이다만의 문제는 라이다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그 이 2D 사진 그러니까 2D 사진 쪽에 2D를 3D로 변환하는데 이제 LLM을 적용하면 더 쉽게 된다 요런 일반적인 것보다 LLM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똑똑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오시안 모션 모델을 사용해서 한대의 웨이모가 그 환경을 이해하면은 모든 에이전트의 움직임 이 계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 에이전트끼리 서로 반응을 해서 서로 연결돼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요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가오시안 운동 모델은 뭐 이야기는 뭐 그냥 하지 말자 요거까지는 안 하고 그 다음에 LLM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운전하는 운전의 물체의 위치 방향 속도 에 대한 요런 부분 어휘를 입력하면은 그 다음 일어날 일을 LLM이 예측해 줄 수 있다 요런 이야기인데 그 말은 이제 표지판도 이제 LLM이 들어가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표지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특정 시간에 주차가 괜찮은지 파악하는 부분 요런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객체에다가 자동 라벨을 붙여가지고 상호 연관시키는 부분 요런 것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지금 다른 도시까지 이제 넓혀지니까 과연 이게 부진영간에 어떤 그 카메라만 쓰는 거하고 이쪽 부분하고 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이제 라이다가 비싸니까 비싸도 뭐 어떻게 될지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아까 그 중국에 이제 DD 출신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그 일본계 도요다는 중국하고 북미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 하웨이 거를 쓴답니다 에이다스를 하웨이 거로 채택했어요 그래서 신형 캠리에 이제 하웨이 거로 한다고 하고요 라이다부터 칩까지 전부 다 하웨이 제품을 쓴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레벨2 아직 레벨2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모멘타라고 하는 중국 유니콘 기업을 쓴다고 하네요 현재 이 모멘타라는 기업은 도요타하고 메르데스하고 GM이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원래는 그 9세대까지는 캠리에 이제 퀄컴 퀄컴게 들어갔는데 화웨이 거를 쓴다는 게 조금 습합니다 그러면 로봇 택시 쪽이 시장성이 있냐 과연 이제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미국 자동차 시장이 연간 3조 마일을 주행한답니다 전체 자동차가 3조 마일을 주행하는데 2종에서 이중에서 15% 정도를 로봇 택시가 운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4천억 마일에서 5천억 마일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1마일당 한 1달러 요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우버가 약 1마일당 1.5달러 부과가 되고 있어서 요거보다 더 싸지는 거겠죠 사람이 빠지니까 약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면은 자동차 보험 산업 규모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쪽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고 시장이 좀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뭐 우버가 또 어제 움직인 것도 그렇고 이런 새로운 또 하나의 수익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풀로 이제 샀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순수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 지금 로봇택시 관련해서 어제 제가 그 대법원 판결이 날 거라고 했는데 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원래는 합의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지드라도 합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지금 로봇택시를 다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길게 끌고 가서 혹시 만약에 징벌적 배상을 맞으면 사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합의를 했더라고요 이번 합의를 하면서 좀 로봇택시 앞길에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장애물을 만드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이 한데 거의 이렇게 카메라만으로 했을 때 문제가 그거 차선 때문에 차선이 그때 요건 이제 오토파일럿이기 때문에 FSD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로봇택시로 가는 길에 이제 장애물을 좀 제거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만약 로봇택시가 제대로 된다면 결국 이제 테슬라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겠죠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전부 이제 테슬라를 담당하고 있는데 테크 애널리스트가 담당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변화도 이제 첫 번째 추식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 희망사항 같은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일당 비용이나 뭐 주행당 비용 이게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더 쉐어링 즉 우머가 이제 첫날 약했는데 이 라이더 쉐어링이 약화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약한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리겠죠 시장이 이제 열리면 어디 뭐 회사를 혼자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일단 이런 그 하나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이 이제 다 거의 다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로보택시가 이제 대중교통을 거의 대체할 가능성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떨어지니까 비용이 떨어지면 대중교통이나 그거나 이제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고 저렴하다는 거 말고 그것도 있겠지만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대중교통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바로 안 가잖아요 약간 돌아가기도 하고 뭐 조금 경유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혹시 이제 비나 눈이나 뭐 너무 더운 뭐 이런 그 날씨가 날씨가 조건이 안 좋을 때 버스 타러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지하철까지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면 뭐 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편리함이 더 있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또 하나는 국내와 뭐 지하철이 이제 노후화가 조금 덜 됐지만 뉴욕 가서 지하철 타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하철 처음에 처음 타기가 되게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 근데 이제 막 한 2, 3일 지나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게 탔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제 노후화 돼가지고 거기에 그 들어갈 돈 그러니까 투자할 돈을 그냥 여기에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십억 달러를 지하에다가 쓸 바에는 차라리 이걸 대중화에 사면은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이 전기차니까 자율주행이 거의 전기로 전기차가 될 테니까 소음 공예를 줄이게 됨으로써 교통체증이나 뭐 도시의 환경이 더 좋아지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보유하는 소유하는 이것도 감소하겠죠 대중교통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주니까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비에서 또 상당히 금액이 줄어 절약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쪽에 쓰게 되면 경제의 어떤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게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그 비용이 이제 매년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성 혜택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겠죠 그 다음은 그 차를 다들 아시겠지만 차를 사면 차를 사는 순간부터 차가 감가상각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몇 년 보험을 새로 가게 되면 차량 전손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뚝 떨어지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돈을 자산이 깎이는 그런 건데 이거는 결국에는 돈을 벌어주니까 이 차가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자동차 보험 어제도 그랬지만 자동차 보험의 어떤 전환이 들어가 있을 텐데 결국 로봇 택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사고가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밑에도 나오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이게 미국이 매년 4만 명 사망한대요 교통사고로 이게 이제 많이 줄어들고 대신 이제 전기차 수리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보험의 성격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소위 말하는 대인배상 이거보다는 대물이나 수리비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이 바뀌는 보험이 바뀌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미국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보험차가 많대요 보험료가 높다 계속 그 자동차 보험료 오늘도 올라갔잖아요 그 보험료가 계속 높아져서 보험 안 들고 타는 사람도 많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은 또 하나는 이제 주차장이 줄어들겠죠 거리에만 차가 돌아다니고 그러면 주차장이 이제 줄어드니까 주차장을 부동산으로 재개발 기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그 적재나 하차하는 구역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저번은 이제 7나노이었는데 이번에 5나노에서 생산한다는 거하고 이름이 MTIA 10인데 뭐 다른 것보다는 이것저 결국 그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 빅텍은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공생 그 파트너 정도로 유지하기를 원하지 엔비디아의 어떤 지배당하는 이런 거는 이제 엔비디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그 뭐라니까 이걸 자기들 위주로 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계속 좋아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렇게 선도하지만 아마존 뭐 알파벳 메타 뭐 이런 쪽에 독자적인 칩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GPU의 보안 또는 대안 뭐 이런 거죠 메타는 보안이라고 하고 저기 어디 구글 그 알파벳 구글은 대안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좀 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공생의 관계지 막 경쟁의 관계라고 하기에는 좀 엇갈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메타 보니까 메타 광고가 지금 AI 혜택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오늘 기사 하나가 이게 지금 메타 플랫폼이 광고 시스템을 자동화했는데 이게 현재 광고 고객들의 비용은 높이는데 수익은 줄이는 이런 결과물이 자꾸 나온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블룸버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 일시적으로 이제 작은 소위 말해서 이제 소매업체들은 메타에다가 뭐라고 하지를 못한 부분 있죠 큰 고객들이야 이제 이런 거는 항의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게 있어갖고 없진 않을 텐데 이제 가는 과정의 어떤 그런 일부 부작용 같은 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부분도 있다 그 다음 엔비디아는 오늘 그 델 의 그 대만 델의 대만 대표가 엔비디아 GPU 공급 부족 끝낼 수 있다 그래서 2월 GPU 공급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이 이야기는 공급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나쁘게 해석 하면은 H100에서 H100에서 B200으로 넘어가는 B200 주문으로 가고 L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리드타임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거든요 일부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이제 이걸 줄이게 되면 이게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건지 아니면 진짜 TSMC가 미친 듯이 만들어낸다는 뜻인지 요거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요쪽 해석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델 AI 서버 배송기간이 지금 40주 이상에서 8주에서 12주 엄청나게 줄었어요 미드타임이 이렇게 줄었대요 그러면은 MBU GPU가 그만큼 물량이 늘어났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이제 잘 지켜봐야 됩니다 대만 내의 AI 서버 수요는 강하다 빨리 했는데 바로바로 그 수요가 다 채워지고 있다 요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자기 제품이 자기 제품을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 이걸 또 카니발 제이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을 주는 건 조금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뭐 가격 차이를 얼마 안 뒀었기 때문에 B100으로 넘어가면 BD한테는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B100 아리아라는 이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초창기에 잘 맞췄던 분인데 현재 엔비디아의 변동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최근 10% 빠지는 거에 대한 코멘트인데요 그래서 이번 매도세가 앞서 말했던 채찍PT 나온 이후로 10% 이상 하란 게 아홉 번 이번이 아홉 번째래요 계속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별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요인으로 시장성 요인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변동성 그러니까 빅스가 올라가고 또한 AI 주식의 피로감 그다음에 시크리컬 섹터로의 전환 그다음에 실적 시즌 이전에 약간의 어떤 조정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요런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펀드멘탈 측면에 있어서는 앞서에 메타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쟁 심화되는 부분 경쟁측들이 나오는 부분 이런 거 하고 또 하나 앞서 봤던 리드타임 단축 수요 둔화 요게 이제 수요 둔화를 시사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결국 블랙웰 수요 증가 요거하고 좀 맞물리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중요한 건 뭐냐면 AI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많이 구매한 사람 그러니까 많이 구매한 쪽 성과도 좋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줄였어요 일례로 메타 같은 경우가 광고 노출 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는데 엄청난 뭐랄까요 성장성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빨리 많이 들여와서 사용했더니 소위 말하는 엄청난 효과를 낸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AI 성장이 6% 포인트 증가했어요 다 엔비디아 테슬라도 테슬라도 지금 자기들이 H100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FSD가 갑자기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만 한쪽에 의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어서 여름철 주가 조정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지만 펀드멘탈은 경고학이 유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조정 행보는 추후 주가 강세를 위한 준비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100달러 이야기 했고 내년 PR 28배 EPS 성장률 40% 이상 이렇게 계산해서 11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앞서 말했던 엔비디아하고 고객과의 관계는 결국 큰 고객들하고의 경쟁은 어쩔 수 없어요 경쟁은 이제 맞부딪히는 부분이죠 누구 하나 종속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경쟁과 함께 공생하고 이런 게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TPU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현재 재미나의 AI 모델을 훈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훈련조차도 구글은 엔비디아 걸 안 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나온 블랙웰 시리즈 지지는 또 고객이 원하는 클라우드 고객이 블랙웰 서버를 쓰는 이걸 요구를 하니까 이건 또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상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이렇게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하고 이런 구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왜 이런 공생관계나 이런 게 되냐 엔비디아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강조하는 게 소위 말하는 총 소유비용 우위 강조인데요 이게 이제 간접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게 상당히 비용 우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쓰는 것보다 비싸도 얘를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AI 프로세스 슬롯 자체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ROI가 높은 그쪽 엔비디아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완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구글은 워낙 TP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앞서 요것도 프리미에서 좀 했던 내용인데 안 했던 내용 뭐가 있을까요 프라임 비디오 요건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수익성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로 갈 수 있다 요건 뭐 지나봐야 할 것 같고 AWS는 요게 중요하죠 비용 최적화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약화되고 있다 계속 작년부터 해서 약화되고 있다 했는데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말은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비용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다 고객이 장기간에 걸쳐 더 큰 약정으로 갱신했다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증가하는 것이 목격됐다 일단 요런 거 보면은 AWS 내 AWS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거기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올해 들어서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그거고 또 하나는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진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약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목에 쓰는 건가요 목캔디 같은 건가요 이런 건가 애드빌 요런 게 있고 항생제 요런 당일 배송 특히 몇 시간 내에 배송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약국도 거의 이제 아마존이 다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프라임 에어를 통해서 시간을 더 이제 단축시킨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가 중요하죠 여기 이 부분에 그 이거는 결국 클라우드 위에 이제 자기들 구축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존은 따로 뭔가 이걸 통해서 독자적인 비즈니스보다는 마켓플레이스로 역할을 하는 거 보니까 배드락 부분은 매우 순조로 출발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보면 되는 것 같고 매번 아마존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규모가 한 천억 달러 정도 매출이 있지만 현재 온프레미스의 그 비중이 85%다 여전히 이게 클라우드로 계속 옮겨간다 그래서 자기들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그건 뭐 계속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매년 나오는 멘트인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마존이 해야 할 게 이거죠 다들 아시는 아마존 리테일에서 이커머스에서 AI를 통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할 수 해서 막 그게 가능한 건지 아직 그런 서비스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빨리 되면은 좀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그 다음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포파일럿에 대한 부분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생산성 향상 된다는 거는 다들 이제 뭐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월 30달러 사용자 요금이 이제 시작점이 될 거다 왜냐면 이 부분이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과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피스 제품이 현재 4억 명 설치 기반이 있는데 한 10%가 얼리 어댑터로 사용하게 되면 포파일럿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게 지금 한 3년 안에 한 50에서 60%가 전부 이제 이렇게 포파일럿을 쓸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단 도입 속도가 좀 늦어질 걸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포파일럿 사용이 테이블 스테이 필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 올카2라고 하는 이 모델을 지금 여기 보시면 뉴럴 네트워크 기반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거잖아요 테슬라처럼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GPT4나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런 학습된 특정에 특화되어 있지만 요런 그 현재 뉴럴 네트워크로 두뇌를 시뮬레이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다들 그 전세계 데이터가 인터넷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전세계 데이터의 95%는 인터넷이 아닌 기업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가 됐든 구글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좀 주목해주면 좋을 것 다음은 테슬라는 이게 이제 15일마다 나오죠 그래서 공매도가 증가했어요 안타깝게도 공매도가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계속 제가 3일째 로봇 택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로봇 택시 이전에 FSD 장착이 이렇게 안정화될 거냐 무료로 30일 판을 제공해주잖아요 30일 써보고 너희가 이제 갱신할 거냐 진짜 돈을 내고 쓸 거냐 이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미 200만 명 한테 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갱신할 건가 이것도 중요한 거죠 한 처음이니까 한 10% 되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10%가 된다고 생각하면 현재 월 199달러거든요 199달러니까 200만 명의 10%에다가 이거 연으로 계산하면 2388달러 거기에 세금 이거 빼면 텍스트레이트 빼면 거기에다 35억 주 대충 계산해서 하면 주당 0.11달러 증가시킵니다 올려주는 거죠 만약 20%가 되면 0.22달러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20%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멀티 프로 최대 60발까지 지금 주게 되면 주가가 13달러 정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일단 일단 13달러 정도는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연 2388달러를 주고 이거를 쓸 사람이 많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을까요 차에 매년 보험료에다가 뭐 이것까지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높으니까 결국 조금 낮춰서 99달러 정도에 하면 이게 반가격의 두 배로 올라 쓸까 올라 쓰지 않을까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구독을 하는데 너무 자기들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왜 그러냐면 H100을 엄청나게 샀는데 돈을 들여서 H100 사고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장기적으로 다 뽑아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그 테슬라가 지금 이야기하기로 어떤 기업보다 많은 H100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돈을 지금 H100에다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FSD 같아요 지금 보니까 멕시코 기가 팩토리를 짓는 것도 연기시킬 만큼 모든 돈을 여기다가 지금 쏟아붓는 게 아닌가 싶은데 FSD 성능이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구조로 해야 돈을 최대한 이제 벌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늘어나지 일단 북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성공적으로 안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엔비디아는 어제 올라간 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일단 시장에서 해석은 이거죠 현재 이런 AI 가속기 시장에 이제 75% 이상 점유율을 유지할 거다 90에서 많이 떨어지긴 하죠 근데 점유율도 점유율이지만 가격도 이제 높게 받고 있고 ROI도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다 이걸 이제 좋게 보는 거고 그 마진이 지속성이 있을 거고 또 성장이랑 고마진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 또 하나는 그 소프트웨어 매출 흐름도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나쁘게 보는 건 없고 또 이 블랙웰에 대해서 잘 그 하는 부분이 이 호퍼보다는 이제 평균 판매상가가 판매가가 약간 높죠 그 그렇게 약간 높죠 그죠 왜냐면 암페어보다 호퍼가 두 배를 받았는데 그거보다 두 배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약간 높였어요 그거는 이걸 유지 이렇게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엔비디아가 원하는 거는 먼저 이 데이터 센터 내에 자기들 그 AI 가속기 시장을 이걸 확장하는 거예요 점유율을 확장시켜서 자기들이 유지를 하는 거죠 일단 마켓셰로 확실하게 가지고 가고 그 이후에 뭘 보는 거죠 그래서 블랙웰 를 그렇게 비싸게 안 받은 거다 전략적 접근이 여기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성능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DJX 클라우드 이거를 각 클라우드사가 이제 다 서비스를 하려고 하잖아요 고객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3사한테 우리 이거 써야 쓰고 쓰고 싶다고 이제 그런 요청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기회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서브린 AI 최근에 그 중동 국가들이 엔비디아와 협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그 과거에 이제 IT가 없잖아요 중동 국가들이 그래서 옛날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 AI로 좀 그 이렇게 어떤 IT 쪽에 뭔가 이제 그 주도권을 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한번 기회를 의미 있는 기회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대요 돈으로 어떻게 뭐 저번에 돈으로 안 됐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한테는 어쨌든 중동 국가들이 기회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서브린 AI는 그 국가 단위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칩을 막 뭐 이렇게 엮어서 뭐 만드는 서버보다는 그냥 엔비디아 통으로 만드는 걸 좀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옴니버스하고 드라이브 쪽 요것도 뭐 기회가 있으니까 요건 뭐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를 사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병목현상의 종목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력부분하고 전기부분 전력부분은 변압기 오늘도 뭐 또 올라가던데 에이지 예 그 올라가고 뭐 오늘 또 그 구리 관련해서 또 다 올라가고 예 난리도 아니더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전도 이제 또 올라가죠 요 한 부분 있고 전력전기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그 광섬유 네트워킹입니다 앞서 뭐 그 인피니밴드든 이더넷이든 그것 다 이제 케이블이잖아요 네 그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관련 회사 두개도 지금 주가가 좋아요 요게 이제 하나는 미국 기업이고 하나는 스위스 기업인데 암페논이라고 해서 APH 이라는 그 티커가 APH예요 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텔 이라고 하는 T-Connectivity 이라는 기업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새로 이제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 이제 계속 확장돼요 지금 그래서 통신 중에서도 이제 뭐 칩을 만드는 쪽보다 오히려 케이블이 좀 더 딸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요것도 두 종목도 잘 아 봐두시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서버렉은 다 아시니까 그냥 뭐 넘어가고요 에 그러면 리스크는 뭐냐 리스크는 결국 아 리스크의 출발점은 결국 하이퍼스케일러 큰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이 줄어드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출발점이에요 리스크는 늘 그 3사 내지 메타 4사까지 아니면 뭐 오라클까지 이들의 자본적 지출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집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경고신호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전히 그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로봇 그 다음에 뭐 코파일럿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로봇 택시 나오는 이제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기본 고객 서비스 광고 타겟팅 뭐 여러 가지가 다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자본 지출이 아직은 뭐 그 감수할 기미는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침투가 될 때까지는 아마 그 크게 자본적 지출이 줄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음 왜냐하면 이게 투자라는 게 미리 그 앞서 많이 하지 않으면 결국 조금 투자를 아끼다가 격차가 벌어지면 못 따라잡기 때문에 초기에 많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은 다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자체 칩을 만지는 브로드컴이랑 마벨이 있고 또 이제 AMD가 있고 그렇죠 근데 두 회사 뭐 어쨌든 점유율을 뭐 한쪽이 다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가격이 계속 이렇게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즉 현재 그로스 마진 그 70% 이상 뭐 그 가져갈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강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죠 이걸 어느 정도 많이 좀 이게 떨어지면 그 추가로 이렇게 깊게 높게 빨리 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그 모건 스테니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같이 해서 이렇게 또 그 냈더라고요 아담 조나스랑 이쪽 어제 말했던 AI 관련 아우 애널리스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난 그 분하고 두 개 두 분이 같이 낸 건데 테슬라는 뭐 현재는 6개월 동안 변동성이 높아질 것 같다 즉 올해는 그냥 뭐 큰 기대 없는 거죠 그냥 그런데 중요하게 보는 게 AI 패권을 향한 여정이거든요 제목이 테슬라가 AI 패권으로 향한 여정에 있다 이게 주 제목인데 거기에 대한 속성으로 이제 데이터 뭐 다 아시는 풀셀프 드라잉 서비스 주행거리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 10억 마일인데 2030년까지 약 4천만 대가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닌다고 보고 있고 근데 그러면은 연간 4천억 마일 이상 주행거리가 나온대요 그걸 예상하고 있어서 그러면 하루에 10억 마일이고요 하루에 10억 마일이 되고 초당 1만 3천마일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얼마만 데이터 세트가 되고 그래서 이 머신러닝 이 신경망 학습에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2030년이에요 뭐 단기에 막 간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컴퓨팅 능력이죠 이게 이제 어 작년 3분기에 23년 3분기에 4.5 엑사 풀업이었어요 10에 18승 근데 그 어 올해 4분기에 100 엑사 풀업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지금 거의 20배 20배죠 25배 좀 22배? 뭐 하여튼 그 정도 이제 예측을 할 정도로 급격하게 컴퓨팅 능력이 늘어나요 어 이게 만약 100엑사 풀업이라 그러면은 A100 기준 30만대를 가동한 거예요 음 예 어마어마한 그 GPU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 100엑사 풀업을 달성하려면 도조로는 도조 컴퓨팅 역량을 강화한다고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GPU H100을 최대한 많이 지금 구매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늘려서 지금 100엑사 풀업 달성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거를 많이 지금 사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뭐 이 일론 머스크가 계속 전기 모자란다 한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그 자기들의 에너지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량의 저비용 전기에 대한 그 테슬라의 접근성 이게 어 그 AI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점 중 하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AI 기업보다 가장 그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어 그 다음 또 뭐냐 그러면 그러면 그 뭐 테슬라만 했으니까 엔비디아는 어떠냐 엔비디아는 원래 이제 이 전통적인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이 비중이 크잖아요 그죠 네 그것뿐만 아니고 그 고객 외에 수요도 있다 즉 테슬라 테슬라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가 어 향후에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FSD FSD랑 이제 옵티머스 때문에 가장 많이 이제 그 GPU를 사들일 거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부터 소버린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 이 FSD랑 그 저기 옵티머스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 앞서 이제 엑사 플롭이었잖아요 요타 플롭 즉 10의 24성 부동 소수점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시점이겠죠